자, 오늘도 일광욕을 좀 많이 하셨나요?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는 태양 너무 강해서 잘못 사용하면 사망의 광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Enjoy the sunshine 적당하게 치료제가 될 만큼 Enjoy를 하면 최고의 치료의 광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햇볕을 받으면 그 속에 자외선이 날아오고 그 자외선이 내 피부에 딱 부딪히면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비타민 D로 바뀌고 비타민 D라고 쓰지만 뭐라고 읽는다? 홀몬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이게 들어갔다가 이 여름에 아주 찬란하게 비추는 태양을 받으면 공짜로 얼마든지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져도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행히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 기름층 속에 차곡차곡 저장이 돼서 지금부터 올 여름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잘 일광욕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그것이 지방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필요한 만큼만 녹아 나옵니다 마치 가을까지 농사를 지어서 쌀을 가만히 담아서 어디다 저장해 놔요? 곶간에 저장해 놓고 매일 매일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쳐도 한가마 한가마 그 다음 쌀이 나올 때까지 빼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처럼 비타민 D가 아무리 겨울이 햇볕이 적다 할지라도 이 여름에 만들어준 그 비타민 D를 잘 저장해 놨다가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를 때까지 차곡차곡 녹아 나오면서 비활성화된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어떤 세포에서 비타민 D가 필요하다 그러면 비타민, 바이타민 D 리셉터가 모든 세포에 다 붙어 있어서 그 비타민 D가 띵똥하고 세포의 초인종을 누르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질이라고 하는 이 마당에서 얼쩡거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들어간다 그랬어요? 세포핵속에까지 들어가서 유전자가 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질병들이 생기는 것인데 그 유전자 자체를 어루맘져 주면서 조절해 주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이 세포가 어떤 세포인가에 따라서 거의 모든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줄 것이고 또 이미 잘못된 것까지도 고쳐줄 수도 있으니까 심한 심지어 이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수많은 의학자들이 지금 논문을 앞다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의학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연구 논문집에 발표된 것만 뽑아가지고 햇볕 비타민을 우리가 생성하게 되면 어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예방될 수 있고 그 질병을 관리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한 1년 강의할 만큼 논문들이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라도 이 시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세포에 비타민이 들어가서 어루만졌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힌트를 이 시간에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 건강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즘 한 60세 넘어가 70이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난치병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손발이 떨리고 약을 먹어도 치료제는 아니고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약인데 그 약들이 금세 뇌성이 생겨요 그래서 바꿔서, 바꿔서, 바꿔서 먹다 보면 어느새 어떤 약도 듣지 않는 단계가 오고 그 마지막은 자기 멋대로 사지가 움직여요 이렇게 어려운 질병도 연구해 보니 햇볕을 잘 받으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도록 해주면 파킨슨이 아예 안 걸리게 해주기도 하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 이 비타민 D가 결핍된 사람들은 파킨슨에 많이 걸려 있더라 이런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는데 메리칼 사이언스 모니터 2019년 1월호에 발표된 이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니까 비타민 D 상태, 비타민 D가 혈액검사를 했더니 혈관 속에 많이 있느냐, 적당히 있느냐, 부족하냐, 결핍하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햇볕을 많이 받았나, 적게 받았나 이 모든 것과 파킨슨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를 연구해서 발표해 봤어요 그것도 어느 한 가지 논문이 아니고 2019년도까지 이 주제로 연구한 모든 논문을 다 이 과학자들이 찾아서 평균을 낸 거예요 메타분석을 해서 발표한 정말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이 논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8개의 논문을 검토해서 어떤 한 사람이 발표한 논문이 아니고 평균치를 발표한 메타분석인데 이 파킨슨에 이미 걸린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그 사람 피 속에는 비타민 D가 얼마나 들어 있나 또 얼마나 먹었나 햇볕은 얼마나 많이 받았나 그리고 아직 70이 넘었는데도 파킨슨에 안 걸린 사람도 똑같이 비교를 해 봐서 무슨 차이가 있나 여기서 이제 과학적인 결과를 찾은 논문인데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파킨슨에 걸린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25OH 바이타민 D 피 속에 떠다니는 것을 검사할 때 주로 이 비타민을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비타민은 저장형 비타민이 있고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있다 그랬죠 활성화되면 금방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저장형 비타민 D가 혈관 속에 얼마나 떠다니는가를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해 주는 거예요 그게 15다 30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25OH 바이타민 D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0에서 20까지 나왔으면 좀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20 이하가 되면 결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비타민 D가 20에서 29까지 부족한 사람은 파킨슨 질병에 걸릴 확률이 1.77배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받아서 비타민 D가 30 이상인 사람이 파킨슨이 100명 걸렸다라고 하면 그 비타민 D가 피 속에 적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177명이 파킨슨에 걸려있더라 과학적인 사실을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또 20보다도 적은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비타민 D가 30보다 더 많이 피 속에 흘러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파킨슨에 걸릴 확률이 2.55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비타민 D가 결핍한가에 따라서 파킨슨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여름에 하는 여름에 이제 햇볕이 충분할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15분 매일 15분씩 햇볕을 쪼였을 때 그랬을 때에 여기서는 일주일에 15분 지나고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여튼 논문이 다양하니까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일주일에 15분도 다 벗고 햇볕 안 모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일주일에 15분만 일광욕을 했는데도 그렇게 안 한 사람은 파킨슨 환자가 100명이 걸렸다고 하면 일주일에 15분만 일광욕을 했어도 2명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햇볕을 받으면 뭐가 만들어지니까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혈액 비타민 D 수치를 높여주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파킨슨에 안 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 나는 2%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는 안 걸린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 햇볕을 공짜로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도 얼굴은 선크림 바르지 거기다 모자도 쓰지 눈동자 두 개만 나오고 나머지는 복면을 다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여름에도 손 등까지 덮는 토씨를 또 뒤집어 쓰고 햇볕과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살아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얼굴이 새카만 하면 뭐 좀 사회적으로 계층이 낮은가 하얀 하면 어디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고급스러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얼굴 새카만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얼굴을 하얗게 미백 화장품 바르고 하는 것이 제일 열성인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백 화장품은 한국 게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한국 사람들 평균 혈중 비타민 D가 1.67밖에 되질 않아요 다 부족해 거의 90% 이상이 부족해 오늘 강의는 졸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해당이 돼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일주일에 15분만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적어도 하루에 한 25분 정도만 이 햇볕이 좋은 계절에 받아두면 파킨슨에 걸릴 가능성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날 벌거벗고 있을 만한 장소가 어디 있느냐 그냥 주사로 딱 맞으면 끝나는 걸 몰라서 저래 아니면 알약으로 먹으면 되지 이 사람들이 이것도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제라고 얘기하죠 그 보충제를 먹었더니 25 OH 바이타민 D가 피 속에 증가될까요? 별로 증가가 안 될까요? 먹었는데 증가돼요 먹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평균 1.79배가 비타민 D가 더 피 속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파킨슨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파킨슨 환자는 뭐가 문제예요? 운동 기능이 문제죠 그렇게 먹어서 혈중 비타민 D는 높여줬는데 운동 기능은 별로 향상을 시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혈중 비타민 D라 할지라도 천연 비타민 D를 이 햇볕을 받으면서 높여준 것이냐 인위적으로 또 약이나 주사로 높여준 거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은 햇볕을 즐겨 받아서 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30에서 한 60 정도 올라가도록 해주면 웬만하면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2%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 아니겠어요? 웬만하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올 여름만 잘 지나면 틀림없이 도장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놀라운 치료제인지 이것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 한국 사람들 거의 10사람 중에 3사람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아주 국민 질병이 됐어요 당뇨병이 약 먹으면 조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계속 인슐린 단위로 높아지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약으로는 안 되고 결국은 주사를 맞아야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니까 인공 펌프까지 달아야 되고 그런데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다 해도 결국은 공복혈당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그 합병증이 오기 전에 다른 사고나 다른 질병으로 일찍 죽으면 몰라도 건강관리를 잘 해서 20년, 30년 버티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틀림없이 마지막에는 합병증이 오는데 당뇨합병증은 어떤 질병보다도 참혹스러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타민 D가 당뇨병이 걸리지 않으려면 뭘 좀 충분히 받으면 된다? 햇볕을 받으면 된다 백투에덴에서는 그것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죠 백투에덴 8가지 건강원리 중에서 이 Enjoying the sunshine 이것도 물론 하나가 들어가지만 그 외에 식이요법, 운동요법, 심리요법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던 합병증까지도 없어지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생활요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이 음식과학과 영양에 있어서 한번 비평적으로 한번 고찰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연구 논문집 2017년 11월 1월호에 비타민 D가 최장 질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고 최장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바로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 홀몬을 만들어내고 알파 세포에서는 저혈당일 때에 이 포도당을 피 속으로 더 녹아나오게 만드는 글루카곤 홀몬을 만들어내서 혈당을 조절해주는 모든 홀몬이 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장이 망가지면 대부분 당뇨병이 같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으로 최장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비타민 D가 충분한 수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최장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해서 모든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장에 도움이 되니까 거기서 베타 세포가 보호가 되고 베타 세포가 보호가 되면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1형 당뇨가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비타민 D는 1형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또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Endocrinology, Metabolism and Clinical North America 이 연구 논문집 2014년 3월 달에 비타민 D, 쇠장을 거치지 않고 그냥 비타민 D와 당뇨병과의 관계를 연구해서 발표된 과학적인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비타민 D는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고 조절하고 예방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타민 D는 최장의 베타 세포가 기능 장애를 갖고 있으면 인슐린 홀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1형 당뇨가 오는데 이거를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최장 베타 세포에 비타민 D가 들어가면 또 인슐린 작용 장애 인슐린이 가서 세포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게 또 안 눌러질 수도 있겠죠 2형 당뇨인데 또 그 초인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 세포에 들어가면 인슐린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또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신에 염증 당뇨병이 있으면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데 염증이 또 생기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논문에 들어 있는 이 그림 하나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최장 세포입니다 최장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랑겔한스섬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여기에 고장이 생기면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져서 1형 당뇨라고 하는 당뇨병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어려운 당뇨병이 걸리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그 베타 세포 문 앞에 초인종이 하나부터 있는데 바로 이 저장형 비타민 D 저장형 비타민 D가 활성화가 되면 그 세포의 초인종을 누를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종을 딱 누르면 그 세포 속에 바이라민 D 리셉터 부분을 자극을 하게 되어 있고 자극을 하면 그것이 그 바이타민 D가 작용을 하면서 인슐린을 잘 만들어내도록 관계된 요소들이 꿈지락꿈지락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 합성이 많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를 해주면 1형 당뇨가 안 걸리는 것이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고쳐주면 1형 당뇨가 회복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형 당뇨 아니고 2형 당뇨는 상관없을까 바로 뒷부분에 이제 최장 세포에 비타민 D가 가서 누르면 1형 당뇨를 도와주게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최장이 아니고 여기 근육 세포에도 초인종이 붙어 있다 그랬죠 거기를 누를 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타민 D가 이 표적 세포 그게 두뇌 세포든 아니면 근육 세포든 어떤 세포에든지 이 비타민 D가 누를 수 있는 초인종이 있습니까 띵동 하고 눌러주면 이 세포 속에 바이타민 D가 들어가서 특별히 바로 어디에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 인슐린 리셉터에 또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인슐린이 여기 흘러가는데 인슐린이 누를 수 있는 초인종이 또 따로 있다고 그랬죠 비타민 D 초인종 따로 있고 인슐린 초인종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났을 때 포도당이 좀 나 좀 들어갑시다 하고 노크를 하는데도 이 인슐린 초인종이 고장났으면 열 번을 두들겨도 문이 안 열어져 세포문이 바로 그 옆에 포도당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포도당이 들어가는 문 GLUT 이런 문이 있는데 이 문은 그 옆에 있는 인슐린 초인종이 띵동 하고 눌러지면 그 문이 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가는 통로문이 열어지면 혈관에 기다리고 있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지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사용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장에서 인슐린은 충분히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인슐린이 눌러도 열어지지 않도록 고장난 사람들이 많아요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95%는 인슐린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이 인슐린 초인종이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인슐린 눌러도 열어지지 않으니까 혈관에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빽빽하게 줄을 서 있어서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햇볕을 받으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 비타민 D가 그 인슐린 초인종 옆에 있는 비타민 D 초인종을 누르고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인슐린 초인종을 고쳐주는 그 요소를 자극을 주면서 인슐린 초인종이 잠을 자고 있는데 깨워라 라고 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누르면 얼른 열어주고 얼른 열어주고 그러니까 세포문이 열어지면서 포도당이 쑥쑥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힘도 넘치고 혈관에 포도당 조절이 돼서 정상이고 이야 정말 꽁짜치고는 너무 놀라운 약이 여기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타민 D 햇볕을 받을 때 만들어지고 이것은 일형 당뇨도 예방해주고 이형 당뇨도 예방해주고 관리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거예요 논문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두루 가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거의 33%는 또 고혈압 환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고혈압 약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햇볕 비타민 D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자 연구 결과를 좀 봅니다 포토케미컬 앤드 포토바이올라지 사이언스 이 전월 2021년 바로 작년 2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작은 사람들 너무 부족한 사람들 습관적이죠 햇볕만 보면 피해 다니려고 하고 그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얼만큼 햇볕을 적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용량 의존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고혈압의 위험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햇볕에 피부를 노출하는 시간이 적은 습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태양 노출 습관이 증가하면 즉 자꾸 피부에 태양을 노출하기를 즐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2000년도부터 2만 3593명 여성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때까지 발표된 코호트 연구 결과를 가지고 2000년도에 2만 3593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일주일에 태양을 얼마나 피부에 노출하셨습니까 설문지로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사를 했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지 담배는 피는지 술은 마시는지 또 체질 양지수는 얼마인지 운동은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높은지 이걸 다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고혈압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를 다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우연인지 태양을 많이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지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는 일광 노출이 가장 많은 여성들과 비교해서 일광 노출이 가장 적은 여성은 고혈압이 그 뒤에 걸렸을 발병 확률이 41%가 더 높았다 일광요 햇볕을 많이 바라본 사람들은 적게 바라본 사람들에 비해서 41%가 고혈압이 더 안 걸렸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고혈압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또 걸린다는 것이 발표가 됐잖아요 이 연구에서는 높은 연령 나이 먹을수록 고혈압은 많이 걸려요 또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많아도 걸리겠죠 그게 1.8배이고 또 운동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혈압이 있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 비해서 적게 하는 사람이 고혈압의 걸릴 확률이 1.36배인데 햇볕을 많이 보는 사람에 비해서 적게 보는 사람은 그보다 더 높게 41%가 고혈압에도 걸린다 그러니 조금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혈압이 걸릴까 안 걸릴까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햇볕을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을 확인을 해보면 란셋 이 영국에서 발표된 유명한 의학 연구 논문집인데 2014년도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과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과 미국에 있는 국립의료연구원이 국제적으로 합동연구를 한 결과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고혈압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2014년도에 최초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때 밝혀진 거예요 사실이 그 뒤로 진짠가 계속 확인하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14만 6,5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요인이 어떤 질병과 관계가 있는지를 14만 6,500명을 다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고혈압이 잘 걸린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찾아낸 거예요 특별히 비타민 D 피검사에서 나온 혈중 농도가 10% 증가될 때마다 고혈압 발생 위험료는 8%씩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16이 나왔어요 이 비타민 D가 10%면 1.6이죠 1.6 올리기만 하면 고혈압이 8%씩 증가된다는 거예요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이퍼텐션 이 고혈압에 대해서 발표한 이 논문 2010년 11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것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고혈압약을 먹는데도 도대체 혈압이 안 내려가는 사람들을 이상하다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D가 15보다 적게 나오는 사람들은 30 이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고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것이 약효가 67%로 감소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약을 먹으면 100% 혈압이 내려졌다고 하면 15도 안 되는 사람은 비타민 D가 안 되는 사람은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도 67%밖에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혈중 비타민 D만큼은 최소한 30 이상 만들어놓은 것을 여러분들의 큰 목표 중에 하나로 좀 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공짜예요 이거는 중요한 건 공짜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너무너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비타민 D가 어떤 원리로 혈압을 도대체 낮춰준다는 것입니까 보세요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으면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그 비타민 D가 지방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한 만큼 혈관을 타고 도는데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어떤 세포에 들어가서 그 세포 속에 들어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무조건 혈관을 거쳐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관 세포에는 말할 것 없이 작동을 할 것 아니겠는가 그 혈관도 저 속에 있는 혈관 말고 피가 흘러다니는 내피 세포 거기는 비타민 D가 계속 어루만지면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찰을 해보니까 그 비타민 D가 혈관 내피 세포에 존재하는 거기도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타민 D가 저쪽 근육 세포 좀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가는데 가던 길에 혈관 내피 세포는 그냥 덤으로 초인종이 있으니까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용체를 통해서 혈압이 너무 필요 이상 올라가는 것을 억제를 해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가는 길에 그냥 치료해주고 가는 거예요 또 비타민 D는 고혈압 환자에게 이 몸에서 혈압을 높여주는 홀몬이 레닌이 있고 또 안지오텐신2가 있는데 그냥 가는 길에 얘들도 다독거려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높다 나 지금 급해서 너하고 오래 얘기할 시간 없지만 너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돼 그냥 가다가 전부 억제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햇볕을 받으면 자외선이 이 몸속에 있는 무엇을 비타민 D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혈중 비타민 D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콜레스테롤이 넘칠 때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이 좁아지고 동맥 경화증이 생겨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햇볕을 받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요 즉 혈관 벽에 붙어있는 혈관 동맥 경화증을 만든 장본인인 그 콜레스테롤이 녹아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동맥 경화증 치료돼 혈관의 내면적이 넓어져 넓어지면 좁아진 혈관보다도 혈압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으로 그냥 억지로 혈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혈압을 내려주는 놀라운 메커니즘이 작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즘에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죠 면역 세포가 좀 약해져서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적군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세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질병 그것도 면역 세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 병원에 가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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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안 되면 대부분 이 질병을 의심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제일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바로 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비타민 D를 햇볕을 받으면서 높여주면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Frontiers Immunology 이 면역 전선이라고 하는 이런 연구 논문집 2021년 작년 6월호 7월달 따끈한 연구 결과를 보면 피부에 미치는 영향 그 이상 햇볕을 받으면 피부가 까무잡잡하게 타고 거기에 있는 균도 다 살균을 해주고 그래서 구릿빛으로 딱 흐슬렸는데 보기도 좋다 피부병도 치료가 된다 예전에 그런 건 알았는데 그 효과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자외선으로 인한 인간 혈액의 면역세포까지도 변화를 가져온다 면역세포가 변화가 오면 면역세포가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우리 몸의 군인인데 나머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게임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일광요법은 국소세포 자멸사 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다 그러면 너 그냥 자멸해라 그냥 자살해라 면역세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자폭하기도 합니다 면역세포가 강해지니까 그 나쁜 세포를 자멸사하도록 권장을 하기도 하고 면역세포가 너무 약해도 문제 너무 과민해도 문제 그런데 면역세포에도 이 비타민 D 수용체가 붙어 있다 그랬죠 거기를 들어가면 그 면역세포 핵 속에 있는 잘못된 유전자를 고쳐주면서 면역력이 조절이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피부만 좋은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에 조절을 해주고 또 항소양제 가려워 복소가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걸 또 대항해서 치료해주는 효과도 있고 항섬유증 이 섬유화되는 거 감경화증 여기 어깨에 무슨 이게 딱 칼슘 같은 게 들어가서 섬유화가 되면 이게 또 계속 아프고 그런데 그것도 다 막아주고 프로바이오틱 어떤 유익한 미생물들을 또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성 피부병을 치료해주는 데도 효과가 있지만 알고 보니 이 일광욕법은 피부를 넘어서 면역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결론을 이 논문에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욕은 염증 과정을 약화시켜 건강한 사람의 면역항상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일광욕은 면역을 조절해줌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가 면역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중에서도 다발성 경화증 신경이 있는데 뇌세포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 신경 전선을 타고 손발 여기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손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는데 이 전선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전기를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보낼 때는 전기가 흐르는 구리선이 속에 들어있죠 신경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전기가 새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피복을 감싸놨죠 우리 신경도 한가운데 전기 신호가 흘러갈 수 있도록 구리선과 같은 신경 섬유가 있고 그 전기가 따른 데로 새 나가지 않도록 미엘린이라고 하는 피복으로 감싸져 있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면 그 전선을 공격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기 걸 왜 공격을 해 그런데 약해지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서 그 전기 선을 신경 선을 공격을 해서 미엘린이 망가져버려요 그러면 저 구리선의 피복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헐었어 쥐가 갉아먹어서 그런 경우도 많고 전기선이 오래 되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죠 누전이 됩니다 누전이 되면 거기서 불도 나겠죠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나는 집도 많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 수많은 신경 선 중에서 면역세포가 스스로 공격하는 이 다발성 경화증이 생겨서 그 미엘린이 망가져가지고 헐어버려요 그런데 오래돼서 전기선 피복이 이렇게 삭은 집은 어디 한 군데에서만 삭을 리가 없어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이게 벗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몸을 잘못 관리한 사람들이 신경 여기저기 그래서 다발성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거예요 어디가 벗겨졌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누전이 되면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눈 쪽에 연결된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눈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별의별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손쪽에서 한쪽 손만 그러면 이쪽 손이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온몸이 화끈거리고 아플 수도 있고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치료가 어렵겠죠 그런데 여기 면역을 햇볕을 받으면 조절을 해줘서 아이고 내 신경을 내가 왜 공격하나 정신 차리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얘가 재생이 되면 그 다발성 경화증이 걸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이걸 또 조절해주고 관리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일부 전신 질환의 치료에 유익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이 유튜브에서 뭘 먹으면 치료된다 햇볕을 받으면 치료된다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꾸 노란 딱지를 붙여요 아무리 과학적인 논문을 갖다 대도 보지도 않고 그냥 치료자 나오면 자꾸 스톱을 걸어놔서 제가 말을 조금 약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노란 딱지 붙이려나 하고 그래서 예방까지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여기 논문 자체는 치료에 그게 유익하다고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고 또 다른 논문을 보니까 Calcified Tissue International 2020년 1월 달에 보니까 비타민 D는 자가 면역 질환 및 류마티스 관절염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이 활성화된 비타민 D는 강력한 면역 조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강력한 면역이 조절이 안 된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인데 강력한 조절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해요 이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이 세포 핵 속에 있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다고 그랬죠 핵 속에 있어요 핵 속에 그 수용체는 면역계 내에 많은 세포에서 발현이 되고 면역 세포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한 가지 면역 세포가 아니에요 거의 모든 세포들에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역 세포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 얘들이 누가 더 너무 강하고 누가 너무 약하냐 이 균형이 깨지면 또 수많은 면역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이 햇볕을 받아 비타민 D가 충분히 나오면 자기들이 알아서 적당히 이 균형을 맞춰주면서 약으로 치료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을 관리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아주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 논문에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면역 세포가 무조건 강해도 안 됩니다 참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몸 속에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피 모든 피는 조상이 하나입니다 조혈모세포 엄마세포 모든 피는 한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형제가 이제 어느 길로 갔느냐에 따라서 커서 보니까 목사님이 된 자식도 있고 도둑놈이 된 자식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컸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크게는 둘로 나뉘어지는데 만들어졌는데 골수에서 아버지 집에서 엄마 품에서 평생 자란 세포는 골수성 전구세포라고 부르고 그런데 얘가 좀 나가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다니는 길 뭐가 있어요 림프관이 있죠 중간중간 림프샘이 있어요 그 림프샘으로 좀 유학을 가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자 먼저 골수에서 계속 자란 이 피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대 핵세포가 있는데 얘가 또 조금 성장을 해서 분화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혈소판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같은 엄마 세포에서 적혈구가 어떤 교육받았느냐에 따라서 적혈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만 세포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 아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백혈구라고 하는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혈구 하얀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를 보따리 싸서 부른 이름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군인 육군 해군 공군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누어지는데 호염구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딱 뿌려보면 염기성 알칼리성 물질에 잘 염색이 되는 그런 백혈구도 있고 중성구 호산구 산성에 잘 저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단구 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구 세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또 대식 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다 같은 엄마 세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림프구에서 자란 세포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염케이 세포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림프구라고 많이 얘기하죠 림프구 림프구에서는 T임파구가 있고 B임파구가 또 있어요 다 조상은 같습니다 그 B임파구에게서는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잠자고 있을 때는 B임파구라고 그러고 드디어 작전에 돌입해서 활성화된 것은 같은 건데 형질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T임파구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보조 T임파구라고 하는데 1번 보조 T임파구 TH1 2번 보조 T임파구 TH2 또 17번도 발견이 되고 계속 발견이 돼요 그리고 Tregulate 조절 T임파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면역세포가 병원균과 싸우는 소대장들인데 이 중에서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으냐에 따라서 알러지도 생기고 아토피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균형이 깨지면 그래서 이 중성구 호산구 또 단구세포 대식세포 이런 것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기생충이나 어떤 병원균들을 잡아먹는 그러면서 군인 역할을 하는 식세포면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T임파구는 얘는 어떤 세포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정복됐다 그러면 세포 속에서 싸우는 그런 면역세포예요 그래서 세포면역이라고 부르고 하는 일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나누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B세포는 림프관을 타고 돌고 혈관을 타고 돌면서 액체를 타고 돌면서 일을 해요 전신으로 항체면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네모난 것이 전부 백혈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역세포와 피는 다 골수에서 만들어진 한 조상에서 피료에 의해서 분화가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 그러면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햇볕을 받으면서 비타민 D가 충분히 혈관 속에 흘러다니면 이 비타민 D가 이 모든 세포 하나하나 속에 들어가서 그 핵 속에 들어가 유전자를 어루만지면서 잘못된 것을 다시 균형을 맞춰주면서 어떻게 맞춰주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조절해주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은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TH17 T임파구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을 때 생기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한 결과로는요 비타민 D가 햇볕을 받으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 비타민 D가 자가 면역 질환을 만드는 이 TH17을 너무 너 세다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억제해주는 일을 해서 그 TH17 T임파구가 너무 과도하게 공격해서 염증이 만들어진 질병인데 그 염증과 자가 면역 질환을 감소시켜주고 또 반대로 또 한쪽으로는 이걸 조절해 주는 T임파구가 약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조절 T임파구는 옆구리를 자꾸 찌르더라는 거예요 네가 약하니까 주인 양반이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리지 않느냐 네가 좀 더 강해져서 17번 T임파구 좀 조절을 해줘라 이중으로 조절을 해주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억제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에 걸리지 않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타민 D가 어떻게 하면 공짜로 그냥 만들어진다고요? 햇볕 잘 받으면 다섯 번째 비타민 D와 신부전증 예방 및 치료 효과 제가 빨리 달려서 오늘 여러 개 그 중에서 뽑은 걸 좀 하려고 했는데 빨리 달려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걸 앞으로 한 시간 더 해서 마치는 것보다는 내일 다시 또 2부로 나머지를 마치는 게 좋겠죠 제가 이번 주에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겨울에 하지 않고 이번 주에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일 나가면 되니까 겨울에는 들어봤자 여름에는 꼭 할 거다 그때 가면 또 치매 안 걸렸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약이나 주사를 맞으면서 이 혈중 비타민 D를 올려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어떤 논문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하는 논문은 분명히 나오니까 내 몸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쉴 수 없는 최양질의 비타민 D를 피 속에서 돌아다니게 하려면 돈도 안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햇볕을 받으면 돼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받으면 구워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물집이 생길 정도로 첫날부터 많이 받지 말고 5분, 10분 이렇게 늘려가면서 아무리 피부가 약해도 그렇게 하면 물집이 잡히지 않습니다 화끈거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높여주어서 건강한 사람은 한 25분이면 되고 암이나 여러 가지 정말 심각한 질병들을 다스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많으면 한 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옷을 입부하면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니까 옷을 벗고 해야 돼요 옷을 벗고 요즘에 햇볕 받을 만한 장소가 거의 없죠 그런데 설악산 피골 계곡은 우리 식구 말고 거의 보이질 않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계곡이 없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해서 여기가 우리 식구만 다니는지 불가사의합니다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저쪽 하면 뭐 이거보다 못한 계곡들도 박실바글바글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기껏해야 신흥사나 한번 돌고 갑니다 여기까지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니까 내일부터 딱 피골 계곡 걸어가다가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으면 계곡으로 내려가서 아래든지 위든지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지나가는 길가에서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거기에 큰 타월 하나 깔고 또 작은 타월 돌돌 말아서 벽에로 하고 하나는 얼굴은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안 봐도 돼 얼굴 새카매질까 봐 일광용 못하는 사람들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렸죠 얼굴은 가리면 돼요 수건 한 두 번 접어서 하면 자회사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앞판, 뒷판, 위아래를 이렇게 엎어져 가면서 호떡 굽듯이 그렇게 일광욕을 하면 놀랍게 천연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그 비타민 D가 우리 모든 세포, 세포, 세포 속에 초인종이 있으니까 누르고 들어가서 그 세포 핵에 들어가 유전자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 이상한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알아서 너무 높이 뜬 건 좀 침착하라고 위안해 주고 너무 의기소침하면 격려해 주면서 힘내라 하고 그러면서 조절이 되면 그게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짜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나머지 더 특화된 생활습관 개선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질병 없이 또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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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